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들꽃이라는 연주곡을 배워볼 건데요 자 이 곡은요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모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곡입니다 이 악보에는 전주 애드립, 간주 애드립, 그 다음에 엔딩 애드립까지 들어가져 있고 거기에 밴딩, 수급, 드랍, 애드립, 그 다음에 비브라토까지 다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고 연주를 하시면 똑같이 연주가 가능하실 거고 내가 이걸 조금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들꽃이라는 악보를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샵 3개입니다 앞에 전주 애드립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샵 3개예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악보에 파, 도, 솔은 다 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, 그럼 파, 도, 솔에 다 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벤딩,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벤딩 해주시고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는 비브라토 해주시고 칼톤 되어있는 거는 ...- 하고 이렇게 끌어 주시면서 비브라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지 모르는 건 라, 솔샵 솔샵은 뭐죠? 요거 파샵 그 다음에 도는 다 떼는 거 도샵 요렇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라, 솔, 라, 시, 시, 도, 라 칼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래, 도래 도래, 도래, 도, 다 떼고 도래, 도, 시, 도, 라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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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랍, 솔, 파 이렇게 드랍, 이야 버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밤하늘 할 때 요렇게 짝 하고 점점 돼 있어 이거는 도래 표 라고 하는데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더 연주해 줄 때 사용을 해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바, 레, 도, 시, 도 할 때는 헹 이때는 레, 도를 할 때 오리지널 키로 쓰지 않고 도하고 요거 레샤키 있죠 도, 옥타브 안 누르고 도, 레, 도, 시, 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도, 밴딩 도, 레, 도, 시, 도 이렇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요거로 딱 해주셔야지 그 맛이 납니다 그리고 한 박자 반 이상 되는 음들에는 다 비브라토로 해주세요 비브라토 표시가 없다고 해도 다 넣어주시면 연주가 더 풍성해지실 겁니다 당신이 보고싶은 밤 할 때 레샵 어떻게 누르죠? 레 누르고 레샵 도 위에 거 텅깅 툭 해주셔야 됩니다 레, 레샵 미, 도, 밴브라토 그 다음에 앞에 도, 레, 도, 시 할 때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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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, 레, 도 도, 레, 도, 시, 도, 레, 도, 시, 레 하고 드랍 해주셔야 돼요 도, 레, 도 도, 레, 도, 레, 도 요거 눌러줘요 레 아니에요 요 가운데 꺼만 하나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옥타브 안 누르고 시, 시, 레, 시, 도, 시, 라, 솔, 솔, 샵 솔, 샵에다가 텅깅 툭 해주시고 솔, 샵, 라, 파, 그 다음에 라에다가 텅깅 따라 그냥 오리지널 라 라, 시, 미래, 레 시, 도 시에다가 텅깅 해주고 시, 도 도, 레, 도 요 사이드 키 도, 레, 도, 시, 도 솔, 샵, 라, 솔, 샵, 파, 솔 요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밴딩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목에 간지럽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미, 레, 도, 도, 도 도에다가 텅깅 해주셔야 돼요 도, 시, 시, 솔 구겨진 레ophobia,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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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 시할때 밴딩 레 해주고 그 뒤에 음 레에다가 칼톤 으으앍 окく рек пере요 rock show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, 퓨, 엘 자, 미 옆에 샵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내추럴 파 해주시면 돼요 파샵이 아니라 그냥 파을 눌러주셔야 돼요 라, 솔, 파샵, 드랍, 파 파샵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거기 전주 애들이 원, 퓨, 엘 시, 도, 레, 도, 라, 라, 솔, 파 솔, 랄라, 솔, 파샵 내추럴 파, 파샵 할 때 파샵 할 때 드랍해줘야 돼 파, 파, 파샵 그 다음에 그 뒤에 도돌이표가 있어요 어디로 다시 가냐면 첫 번째 페이지에 밤하늘 달걸음 따라서 거기 그 부분을 다시 이로 가주시면 돼요 가서 쭉 와요 쭉 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 들꽃 하나가 내 맘을 불꽃처럼 텔, 워, 타고 1번 했잖아요 1 이렇게 돼 있는데 껑충하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2번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소, 파, 솔, 파 이리로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다가 밴딩 넣어주고 비브라토 도레도, 도레도 할 때는 옥타버 도레도, 시, 솔 파, 시, 도, 레 밴딩 해주고 레샵, 미 레샵 뭐죠? 두 개 같이 누르고 레샵, 미 그 레샵에다가 텅킹 해주면서 칼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엔딩 해드립 원, 투, 쓰리 파, 솔, 랄라, 솔, 파, 도 파, 솔, 랄라, 솔, 파, 샵, 내추럴, 파 솔, 샵, 드라, 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가 들꽃이라는 연주곡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들꽃 외에도 20개의 노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에 전주, 간주, 엔딩 애드립까지 비브라토, 그 다음에 밴딩, 칼톤, 스쿱, 드랍 다 되어있고 이렇게 다 되어있는 그대로 이대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보의 강의, QR코드와 모범 연주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듣고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악보를 구매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들꽃이라는 악보를 준비하신 다음에 이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보셔서 어디 부분에다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?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